저의 단편 영화지만 저의 첫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첫 영화를 허준호 감독님과 그리고 한지민 선배님과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었고요 또 영화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준비를 하면서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쾌한 모습에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 영화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분들께서